person 되겠습니다 뭐 의장 뭐 이런 겁니다 집에 왔습니다 오늘밤에 to one of your LED 스트릿 라이트 in front of my home 되겠습니다 그죠? 오늘 밤에 왔는데 하나죠 당신의 LED 스트릿 라이트 가로등입니다 in front of는 뭐뭐 앞에 이런 얘기죠 그죠? 뭐뭐 앞에 우리 집 앞에 있는 그죠? 가로등 되겠습니다 가로등과 함께 뭐 집을 왔다는 얘기인데요 this they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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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습니다 그죠? not 이거는 이렇게 하죠 대낮 같은 이 대낮 같은 라이트 빛은요 슈퍼 브라이트 그죠? 브라이트가 밝은거죠 밝은 슈퍼는 뭐 밝게 밝은데 엄청 밝은거에요 그죠? 이건 초 또는 매우 이런거죠 매우 밝아 매우 밝아 그리고 자 이게 첫번째 동사구요 그리고 두번째죠 fills my house fills 는 채우는거죠 그죠? 뭐로 채우는거냐면 unnecessary 한거죠 아이고 불필요한거죠 라이트로 불필요한 빛으로 채운다 옛날 밤에 어 그렇구나 문제가 이게 있구나 LED 스트릿 라이트라는 것이 너무 밝아 그래서 그리고 불필요한 빛이 밤에 생기게 된거에요 it 그것은 그 요 그 it 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LED 스트릿 라이트 이걸 얘기하는건데 그것은 또한 오염시키는거죠 폴리투 오염을 시킨다 밤하늘을 오염시키고 첫번째 동사 그 다음에 두번째 wash is out 얘는 없애는거죠 자 찬스 되겠습니다 어 어떤 찬스 기회 같은거 가능성 같은거 없애죠 어 seeing 보는 가능성이죠 뭘 보는거냐면 별을 보는 가능성 이 오브는 어 동격의 오브입니다 동격 그래서 별을 보는 가능성 별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버렸습니다 자 문제점을 계속 얘기하고 있네요 자 one of the reasons 이유들 중에 하나 되겠습니다 자 내가 이사왔습니다 여기에 도시에서 어 여기에서 어 이사온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유들이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 이 원이 바로 뭐냐면 그 이거죠 chance of seeing stars 별을 볼 수 있는 기회 이게 이제 내가 여기로 온 이유다 라는 겁니다 나는 어 실망했습니다 incredibly 그죠 믿을 수 없을 만큼 없게 믿을 수 없게 믿을 수 없게 믿을 수 없을 만큼 어 disappointed 했습니다 실망한거죠 그죠 음 그죠 death 접속사죠 접속사죠 death은 death 이하라는 것에 실망했습니다 자 뭐라는 것을 실망했냐면 어 마을의 카운스 어 의회죠 의회라는 의회가 설치했습니다 install 설치했습니다 these 이런 것들을 어 these는 바로 그 led street lights 를 얘기하는 거네 이것을 at great cost 되겠습니다 그죠 아주 큰 비용으로 그죠 큰 비용으로 설치했다 without 뭐 없이 any 어떤 public 공적인거죠 그죠 컨설티션 이것은 어 협의 협상 없이도 그죠 이게 문제가 이거죠 그죠 협상도 안하고 비싼 비용 내가 설치했다는 것도 문제라는 얘기죠 no one asked 나한테 ask 물어보다 if 인지 아닌지 인지 아닌지 물어본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원하는지 그죠 원하는지 스테디움 그레이드 라이팅 이것은 뭐냐면 스테디움이 경기장인데 그레이드는 등급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매우 밝은 야간 조명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그레이드는 등급이죠 경기장 등급의 빛 이런 뜻인데 직역하면 직역하면 매우 밝은 야간 조명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in front of my house 내 집 앞에 내 집 앞에 매우 밝은 야간 조명을 내가 원했는지 안했는지 원했는지 안 원했는지를 물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this is another example of city politicians 되겠습니다 이것이 another 또 다른 본보기 이게 그냥 본보기나 예다 obsidian politicians 정치가죠 정치가들의 예다 이 정치가들은 solving problems 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한다 at great expense to taxpayer 가로도 치워보겠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자 이 ing죠 ing는 정치가들 얘기하는데 해결하는 정치가들입니다 뭐를? 문제를 자 문제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대중 관계대명사죠 이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at great expenses to taxpayer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great expense 큰 비용 그죠? 비용을 tax payer 납세자 자 큰 비용을 납투가 있는데 큰 비용을 납세자에게 물리는 물리게 하는게 존재하지 않는 문제 그죠?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 옷까지 가르쳐야 되는거야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문제는 그죠? 납세자에게 큰 비용을 지불하는 문제 자 해석 다시 하겠습니다 자 납세자에게 큰 비용을 지불하는 그니까 여기 at이 어디에 있다 그니까 비용이 있어 어디에 있냐면 납세자에게 있는 거야 비용이 납세자에게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납세자가 돈 낸다는 얘기죠 큰 비용이 납세자에게 납세자가 큰 비용을 내는 바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들의 또 다른 예다 근데 그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문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안해도 되는 건데 굳이 그냥 그걸 문제처럼 만들어서 해결하고 그 비용은 납세자에게 청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thanks to 되겠습니다 thanks to는 뭐뭐 덕분에 이런 뜻입니다 이 새로운 인공적인 artificial 인공적인 태양 때문에 나의 집은 자 수동태죠 we felt with 뭐뭐로 가득 찼군요 밝은 빛으로 가득 차고 나는 당신에게 이메일링 요 이메일 보내다 너한테 이메일을 보내는 중이다 자 그리고 나는 unable to sleep 자 요거 I am이 생각된 거죠 I am I am unable to sleep 되겠습니다 자 be 아이고 be unable to 동사원형 같은 말은 can't 동사원형 뭐 말 수 없다 이런 얘기죠 할 수가 없다 뭘 할 수 없어 잠도 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는 contemplating 하고 있어요 병렬구조입니다 emailing contemplating 그죠 나는 고려하고 있어요 곰곰이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려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중입니다 뭐를 새로운 커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 커튼은 to keep 그죠 this piercing light 여러분 유지시켜주다 유지시켜줄 그죠 유지시켜줄 커튼 그죠 이 piercing 관통하는 관통하는 또는 뚫는 꽤 뚫는 아 이거 빛을 빛을 out of my face 내 얼굴에서 out of 그죠 벗어나게 하는 그죠 벗어나게 유지시켜줄 되겠습니다 내 얼굴로부터 out of 벗어나게 유지시켜줄 새로운 커튼을 살려오고 궁금히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앗 앗 앗 앗